한국말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ABC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5차 산업혁명 하니까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디스트럭션이라는 소위 말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비즈니스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사실 여러 기관에서 언론기관과 회사에서 좋은 책이라고 많이 선정을 해주셨는데 책도 좀 많이 팔았죠 공교롭게 그 이듬해 2016년도에 다보스포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제 책을 보신 분들이 어떻게 그 책을 썼으면 한 2년 전에 썼을 텐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든 스토리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강연을 했었죠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는 조금 그런 류의 연구들이 이제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강연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4차 산업은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이 보도도 되고 공부들도 하고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박사님 그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 4차가 있으면 5차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ABC라고 지금 그 여기 지금 이 포럼의 주제가 정해졌는데 저는 Z 정도를 말씀해 Z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5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큰 선물을 두 개를 드릴 겁니다 선물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이 제 강의를 듣고 저 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신이 되실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앞으로 신으로 사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100세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100세 시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150세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 5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나이가 60이 됐고 70이 됐고 이러신 분들도 지금 반도 못 사셨어요 지금 뭐 20대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여튼 제 강의는 뭐 어떤 그 뭡니까 지금 연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엮은 거니까 진짜 제 강의는 즐기는 기분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 흘러가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냐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뭐 cps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요체는 뭐냐면 사이버 세계와 우리의 물리의 세계가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커넥티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이버 피지컬 엔지니어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커넥션뿐만이 아니고 이 양자가 만나서 우리의 사이버 세계와 우리의 물리의 세계가 만나서 이제 엔지니어되는 소위 변형되고 전환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까지는 우리가 이제 센트럴라이젠 중앙화된 그런 시대에서 산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새 뭐 블록체인 얘기들도 좀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한 2, 30년 후에는 완벽하게 디센트럴라이젠 된 그런 시대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 저는 이제 뭐 사실 마케팅으로 박사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마케팅에서는 프리딕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화두에 올리는데 이제는 프리딕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5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프리딕션이 아니라 프리스크립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포메이션보다도 더 세밀한 단계 데이터로 넘어와서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는 그냥 예측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생길 현상에 대해서 미리 처방까지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영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시면은 미리 범죄가 일어날 거를 예견을 하고 미리 뭐 방지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5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런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가장 중심 산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는 한 50만 년 동안 인간은 지금까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를 해왔어요 근데 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연의 법칙이 아닌 소위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들이 진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이제는 신의 영역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견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한테 우선 가장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앞으로 가장 큰 혁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21세기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혁신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게 혁신 안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까지 혁신이 안 된 플랫폼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앞으로는 마지막 남은 플랫폼 인간도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인간혁명의 키워드는 기계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인간들이 혁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인류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신자는 쇄신자가 아니에요 가십니다 신이 된 인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차산업혁명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신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 시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시면 여러분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들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거기다가 음식 주문하면 음식 금방 오지 않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보다 훨씬 나아요 주문 못하는 게 없어요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으려고 하면 아니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 하나 얻으려고 하면 목숨 걸었어야 되는데 이제 돈만 조금 내시면 다 오잖아요 여기서 엑소스켈리턴이라는 입는 로봇이 개발이 됐습니다 군인이 그걸 입고 한 200km 되는 군장을 하고 시속 한 40마일 정도로 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신들이 그 정도 힘을 내는 신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새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미지에 나와 있는 여자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소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파를 읽는 기계예요 뇌파를 읽는 기계가 컴퓨터에 뇌파를 전송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소위 사물을 움직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염동력과 텔레파시가 되는 기계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우리 옛날 얘기 속에 나왔던 신이나 도깨비들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이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그런데 이게 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 훨씬 더 더 신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오토어 그럽니다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오프라인 또 온라인 이 기술 때문에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라는 자율운전 자동차가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지리정보와 GPS정보와 뭡니까 주변 상황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라이다가 주변을 3D 스캐닝을 하고 센서가 읽어가지고 자동차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보가 순환이 되면서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전을 안 해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사실 그런데 새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벌써 한 2600년 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경전에다가 바나밀타신경이라고 거기다 뭐라 하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했어요 색이 오프라인이에요 공이 온라인입니다 이거 벌써 한 260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생각이에요 우리가 요새 IoT 그러죠 IoT 4차 산업혁명이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한 2300년 전에 중국의 어떤 학자가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무라일체다 사물과 내가 이게 뭐 한 가지지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지금 조금 기술로 장난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옛날부터의 생각이 구현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웃긴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정형된 드라마입니다 너도 인간이니 로봇을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을 만들었어요 물론 드라마적인 설정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사이버군이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다 사이버구예요 지금 여기 인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이버구가 뭐예요 생명체와 기계가 결합한 걸 사이버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사이버구로 살고 계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쁜 의미여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지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저는 양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여러분들 이거 저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뇌 양뇌라고 해서 이게 무슨 뭐 그 이 left hemisphere right hemisphere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있고 여러분들 뇌가 하나 더 있어요 요새 이 뇌와 결합을 했어요 이걸 저는 외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이게 뇌예요 요게 여러분들 생각을 저장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여러분들 뇌보다 훨씬 그 이 뛰어난 뇌죠 이걸 갖고 살고 계세요 이 친구들 한번 보시자고요 서너 살 된 애들이 지금 외뇌 갖고 지금 장난을 치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외뇌와 함께 산단 말이죠 평생 우리는 외뇌를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근데 이 외뇌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선 밴드윗 이거 저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외뇌가 우수하면 뭐합니까 속도가 느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집중을 안 하면 이게 입력이 또 안 돼요 사용이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길 걷다가 그냥 길 걸으면서 스몬비족이라고 그러죠 이거 입력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어려워요 외뇌를 그냥 자유자재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진짜 슈퍼인간이 될 텐데 진짜 슈퍼사이버가 될 텐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시작을 했냐면 아 이 외뇌와 어떻게 하면 그 이 뭡니까 신비아시스 공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컨텍스트 웨일 컴퓨링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정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위치정보 있죠 위치정보만 갖고도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SNS 정보 있죠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황을 읽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쿠폰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뇌를 입력을 조금 하더라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지금 인더스트리 쪽에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구글에서 하는 저희 글라스입니다 구글 글라스예요 그럼 한번 써보자 이게 너무 힘드니까는 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말로 한번 해보자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판을 두들겼어요 그러다가 입력 방법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터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보급되고 음성인식이 보급되면서 말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게 뭐냐면 신비아시스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바깥에 있는 뇌를 잘 이용하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뇌파인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진짜 제한적인 단어한 뭐 우리 손으로 꼽을 정도의 단어 정도만 뇌파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MIT에서는 하이발성이라고 속으로 속말을 합니다 속말을 하면 근육을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뇌파를 읽어서 신호를 보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왔어요 이런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떻게 이게 바뀔 거야 앞으로는 미래는 어떻게 바뀔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함내가 됩니다 함내 우리 외내가 이제는 머릿속에 브레인 임플란트 우리 저 임플란트 하죠 치아 그것처럼 머릿속이 박히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여성은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브레인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래서 로봇파를 원격으로 움직입니다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마시고 왠지엔 자리자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DARPA 미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슈퍼소울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칩을 박아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스마트폰이 하나 박혀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은 군사작전할 때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소울조 지금 아이언맨 프로젝트 뭐 거기는 굉장히 많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뇌뿐만이 아닙니다 피부는 아직 앞으로는 이제 모니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바르기만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뭡니까 웨어러블이라고 그러죠 그런 웨어러블 기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심박수 재주고 그 다음에 건강 체크해주고 당뇨 체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인공피부도 인공피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지금까지는 이게 느낌이 없어요 이게 차가운 건지 더 뜨거운 건지 이게 뾰족한 건지 둥근 건지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우리 뇌로 전달해주는 이런 인공피부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타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피부에 바르지도 말고 그냥 일시로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왜 문신을 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이용을 해 이런 기술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로봇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입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힘센 사람 힘약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로봇 입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제일 힘쎕니다 그런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요 이제는 자 그래서 2016년도 11월달에 스위스 쭈리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1회 사이버그 올림픽이라는 게 개최가 됐어요 장애인들이 이러한 기계와 결합되는 기기들 소위 인공으로 만든 수족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올림픽을 개최를 했어요 4년 후에는 도쿄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인간은 벌써 사이버그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비밀이 하나인데 저는 진짜 사이버그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작년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눈에다가 렌즈를 삽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난 난시와 원시와 근시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한방에 해결이 됐어요 안경 안 낍니다 이제 너무너무 잘 보여요 제 눈은 이미 인공기기와 결합을 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사이버그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70년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주 뭐 대단했었죠 그죠 거기서 보면은 스티브 워스틴 우주비행사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 손발과 눈과 이걸 전부 다 바꾸죠 그죠 기계로 바꿔가지고 슈퍼히어로가 됐죠 그러더니 한 1, 20년 지나니까 로봇캅이라는 게 나왔어요 로봇캅은 이제 뇌만 빼놓고 다 바꿨어 그러다가 아이언맨이 나왔어요 아 여기서부터는 좀 간단해져요 그냥 입어버리고 여기다가 원자로 하나 딱 박으면 이게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최근에 인텔리전스라는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가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은 얘는 여기다 머리에다 칩 하나 박습니다 칩 하나 박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인터넷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컴퓨터를 얘가 커넥션해가지고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슈퍼히어로가 되는 게 너무너무 간단해졌어요 아 기술이 이렇게 진화해가는구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에 가까워지는 일이 이렇게 간단해지는구나 아까 그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요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한 500만개 700만개의 직업이 없어지고 한 200만개의 직업이 이제 새로 생기는데 그러면 500만개의 직업이 없어지니까 인간은 그러면은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살기가 막막해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걱정이라 축복입니다 축복 네 제가 저는 82년도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야지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는 하루에 8시간씩 해가지고 저기 금요일까지 일하면 된대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유토피아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유토피아에서는 하루에 6시간 뺏기 일을 안 한대요 그것도 금요일까지 뺏기 일을 안 한대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 시절의 토마스 모어 시절에는 인간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헤이지 밥을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유토피아에 가면 6시간만 일해도 밥 먹고 산대요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목요일까지만 일하시면 돼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직업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유토피아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또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풍부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살 것인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제가 5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앞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요 지금 인텔리전스 탑에 나오는 게 엑스맨 시리즈 나오기 시작했죠 마블사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엑스맨으로 혹시 진화하고 있는 건 아니야 뉴트로픽스 스마트 알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고도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뉴트로픽스들이 아직까지 뉴스 수준이지만은 인간이 IQ 1000에 도전을 한대요 저 알약을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그게 진짜다 가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자고 저도 들은 얘기를 지금 써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강연은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뉴트로픽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여기에 도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유전자를 몇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애기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나오는 알파 인간 베타 인간처럼 태어날 때부터 진짜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인간의 특정 부분의 파워를 높인다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더 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농장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는 뭡니까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장기를 기다릴 게 아니고 농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자 이런 생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프린팅 굉장히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장기를 만들어버리자 그리고 나이를 되돌리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 150살 이상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비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화 세포예요 인간을 늙게 만드는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았어요 그 다음에 줄기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NAD라고 체내 전자를 보관, 운반하는 조효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단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150살까지 그런 생각하시고요 야, 150살까지 살면 뭐해? 늙게 살 텐데 쭈글쭈글해가지고 아니에요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150살까지 살더라도 150살까지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돼서 저하고 한 10년 뒤에 만나시면 혹시 제가 지금보다 더 젊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전제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살아왔지 한 80년, 100년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러면 뭐 앞으로 한 20, 30년 더 살면 저도 이제 뭐 참 이제 슬슬 이제 은퇴하고 정리를 해야 아니에요 이제 저 한 90살을 더 살아야 돼요 9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야, 그러면 박사학위를 하나 더 할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70세 때 창업하는 게 맞는 거야 인간은 80세 때 창업해야 되나? 80세 때 창업해도 50, 60년을 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은 아까 신이 되셨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라이프스펜이 한 50년 더 늘어났습니다 150세 굉장히 재미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고 이게 프로브가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부활기술도 나왔어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뇌사에서, 바이오콜크라는 미국 회사인데 뇌사에 빠진 사람을 다시 살려내요 물론 어마어마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뇌사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건데 과연 그 사람의 온전한 정신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시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머리이식이 곧 인간의 머리이식이 곧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유인원 수준, 침팬지 수준의 머리이식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면역세포 때문에, 면역저항성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큰 성공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만 한 열흘 정도는 살았던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러시아의 한 컴퓨터 과학자가 스스로 이 사람은 사지가 그냥 막 뒤틀린 사람이에요 병 때문에 나는 만약에 뇌사자가 있으면 진짜 온전하고 멋있는 몸에다가 내 머리를 갖다 좀 심어주세요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뇌의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140쯤 됐어 나이가 내가 한 100년쯤 됐어 내 뇌를 한 20대 청년의 몸에다가 갖다 넣으면 물론 얘기는 많이 하겠죠 과연 그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 뭐 이 뭡니까 우리의 정신, 영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진짜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라는 거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겠지만 소위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어가 되면서 연구가 되고 있고 5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떤 인간이라는 플랫폼이 혁신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죠 그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은 신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세요 그러니까는 신답게 아주 고귀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150살까지 사셔야 되니까는 앞으로 한 짧게는 뭡니까 한 80년에서 길게는 한 100년까지 한 30년 되나요 20대도 있으니까는 120,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플랜을 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